현준 군과 최다 양이 멋있는 작품 네, 박대를 네, 정황이 더 왼쪽부터 먼저 바로 기와 네, 정황이 더 이렇게요. 계속 중앙 가운데 장경에 대해 지금처럼 이렇게 시각장 오른쪽도 한번 네, 그, 또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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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의 연계가 참고자 종이였대요. 이렇게 우리 대상은 10위선을 다하고 동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저희는 행복하게 되고 싶어요. 2023년의 마지막 날을 이렇게 행복하게 마무리하게 되어서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. 제가 드라마가 처음인데 이런 인기 대상에 와서 정말 기쁜 것 같습니다. 아, 진짜. 아, 너무 기쁜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줄겨주세요. 아마 비오는 이제 집이 많습니다. 너무 많이 가치고. 잠시만요. 야, 희얼.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아, 진짜. 아, 너무 기쁜 것 같아요. 소화그룹을 주기 위해서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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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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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